안녕하세요. 원큐패스의 위험물 산업기사 은송기입니다. 단안간 강의 경력과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많이 쌓았습니다.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. 이 책의 특징은 첫 번째, 핵심 이론이 있습니다. 핵심 이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,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, 기본적으로 아래할 부분을 액기스만 모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예제 문제와 예상문제를 파트별로 수록해놨습니다. 두 번째는 최근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해설 부분이 있죠. 해설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이해하기 좋게끔 해설을 충분히 많이 달아놨습니다. 세 번째, 별책 부록으로 합격 노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걸 모아가지고 간단히 얇게 노트를 만들었어요. 시간이 나시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기초 개념만 줄여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꼭 여러분들이 아래할 부분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.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원큐패스는 카페가 있습니다. 공부를 하시다가 무문점이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큐패스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